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왕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현륙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륙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는 암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은 방주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창립 35주년 감사예배와 또 본당 헌당 감사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당 헌당 감사예배가 있는 시간표에 제가 예언의 교육자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저도 새벽 예배 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처음으로 네피림 문화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주신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피림 문화로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방주와 같은 교회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의 셈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신앙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슬퍼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께 은혜에 입은 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이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언약의 피제사를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아의 형제도 많았을 것이고 또 세세의 후손들 속에서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 여덟 명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시대마다 전달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속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후덴들 중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예수님을 세례의 안으로 또 예수님을 에레미아로 예수님을 엘리아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륙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고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영적 자세를 보면 히브리소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아와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홍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비로 홍수를 내어서 물로 심판할 것을 경고를 받고 경애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를 하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이 되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사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도전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데 도전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 또 폭은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고 폭은 조금 셈인데 높이가 11층 건물되는 그런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노아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들을 때는 노아와 아내 둘이서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노아가 500세가 될 때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장성해질 게 아니라 또 혼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혼자 이 방주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 혼자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가 짜증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교수하는 언약을 전달받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유산을 얻으셨고 또 2, 3, 7나라 오총조조 보고 말하는 시대의 언약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시고 노아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피림 시대를 벗어나서 이 내피림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꿀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영적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적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는지 그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영적 방주인 교회를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며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는 잔나무를 말합니다 잔나무의 특징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는 것은 밖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안에서도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소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에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르나무가 썩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청을 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이론과 또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자세히 보면 없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 거라 방향을 바꾸는 노아 키가 없어서 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소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하고 7일이 지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또한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면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네피림과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네피림과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사람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비밀이 없다면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오는 대물림 속에 포개져서 속게 되고 또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에서 집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흔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보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 후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현장에 나가서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람들에게 보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국내 정기도와 해외의 성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2, 3, 7나라 5총종족 보금화를 위해서 보금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날마다 예배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적 방주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수가 주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단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면서 2, 3, 7나라 5총종족 보금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씀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